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하죠. 44년 전 아버지가 군 복무하던 강화지역 전방부대에서 아들이 뒤를 이어 근무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노프로마사의 보도입니다. 부자는 포항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해병대를 가깝게 보고 자랐습니다. 특히 부친은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결코 해병대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란 문구에 매료돼 해병대에 입대했고 아들 역시 그런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해병대 장교로 입대했습니다. 아버지 박형호 씨는 1976년 6월에 해병 313기로 입대해 당시 2연대 1호대대에 배치받아 강화 북성리 지역에서 군 복무를 했습니다. 아들은 해병이사단 상승여단 5.1대대 소속 박동석 대위로 아버지의 뒤를 이어 강화지역 전방부대인 북성리 소총 중대장으로 근무 중입니다. 44년이란 시간의 간격을 두고 운명처럼 부자가 같은 곳을 지키게 된 이들. 세월의 흐름에 주변의 모습은 많이 변했지만 부대만큼은 굳건히 그 자리에 남아 부친을 반깁니다. 부대 곳곳을 함께 둘러보며 한 장소에서 얽힌 그때와 지금의 퍼즐 조각을 맞춰보는 두 사람. 추억을 돌아보니 그 시절 재밌던 옛 이야기도 한가득입니다. 여기는 순수 반찬을 보관하는 자리. 그때 냉장고가 있기 때문에 약간 어색한 데. 옛날에 냉장고가 없었다고. 요즘은 냉장고가 6대 있어. 한강하고 중립수역을 사이에 두고 가까운 거리에 보이는 북한의 모습. 40여 년 전 아버지가 지키던 그곳을 지금은 아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아버지는 그 옛날 함께했던 전우가 오늘따라 더 그리워집니다. 아들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인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군의 존재 가치는 평상시에는 전쟁을 억제하고 유사시에는 전승하는 게 군의 가치이고 그때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는 것은 우리가 경계 작전을 하고 있는 부대인 만큼 임무 완수를 해야 된다는 그 하나는 협영대 정신으로 바뀌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44년 전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아들도 변함없이 이곳을 지키며 오늘도 조국 수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노프룸입니다. 국방뉴스 노프룸입니다. 국방뉴스 노프룸입니다. 국방뉴스 노프룸입니다.